조선 공중비사, 오빠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남편이 불러온 비극 희수공주 조선 제10대 연산군은 폭군의 대명사로 조선왕조실록도 연산군을 폭군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그는 연산군 4년인 1498년의 무호사와 연산군 10년인 1504년의 갑자사화를 통해 100명이 넘는 사람을 사형시키고 야사이지만 할머니 인수 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가들은 연산군의 폭력성이 어머니의 불행한 죽음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그를 감싸기도 하는데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성동을 저주했다는 모함을 당해 사약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진 이 일은 간신 임사홍에 의해 연산군의 귀에 들어갔고 광분한 연산군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쳤는데 이 복수극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은 음탕한 임금의 으뜸이기도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 연산군을 감싸는 분위기는 거의 없는 듯하며 그는 기생을 궁궐에 눌러 살게 하며 신성한 성균관에서 유흥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한국사 최초로 채용사라는 벼슬을 두어 조선팔도의 미인을 뽑아올리는 일도 시켰는데 채용사에 의해 연산군에게 넘겨진 미인은 자그마치 1만여 명에 달합니다. 여동생을 겁탈하는 연산군의 음행 연산군의 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자신의 여동생 휘수공주를 겁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휘수공주는 성종과 명빈 김씨 즉 수계 김씨 사이의 일남삼녀 중 장녀입니다. 따라서 정비인 윤씨를 어머니로 둔 연산군의 이복동생인데 성종은 12명의 비사이에서 16남 12녀나 되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성종 21년인 1490명 9월 3일 기록을 보면 휘수공주는 이미 임사홍의 넷째 아들 임숭재를 부마로 마취한 상태였습니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1월 1일 임우 두번째 기사 1505년명 홍치 18년 훙원이 임숭재의 졸기 훙원이 임숭재가 죽었다. 숭재는 임사홍의 아들로서 성종의 딸 흰옹주에게 장가 들었는데 관용하고 교활하기가 그 아비보다 심하여 곡진이 위를 섬기어 사랑을 받으려고 왕의 행동을 엿보아 살펴서 상이 마음먹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 그리하여 여러번 미녀를 바치니 왕이 이로부터 매우 총애하고 신임하여 숭재의 집 사면에 있는 인가 사십여 채를 헐어내고 담을 쌓아 참덕궁과 맞닿게 하였다. 그리고 매양거기에 가서 마시고 노래하면서 밤을 세웠는데 숭재는 그 누이동생인 문성정 이상의 철을 시침하게 하였으며 왕은 옹주까지 아울러 간통하였다. 당시 풍천 임시 가문은 왕실과 관계가 깊었는데 임사홍은 세종의 둘째 형인 효령대군의 아들 보성군의 사위였고 임사홍의 장남 임광재는 예종과 안순왕후의 딸 현숙공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사홍의 큰아들과 넷째 아들이 각각 왕의 딸들과 혼인했으니 왕실과 겹사돈을 맺은 것으로 휘수공주는 당고모인 현숙공주와 동서 사이가 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이런 일이 이상한 일도 아니었는데 한명회의 두 딸은 숙부와 조카 관계였던 예종과 성종의 왕비가 되었고 한학의 두 딸도 숙부와 조카 관계였던 계양군과 의경세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화인지 임숭재의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옹주는 이웃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사관은 이를 두고 소인배 주제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보기 지나쳐 재앙이 찾아왔다며 논평을 했습니다. 성종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7일 신미 5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임사홍의 집에서 불이 나 며느리 휘수공주가 이웃집에 의탁하여 비교하다 휘수공주가 임숭재에게 하가했는데 임숭재는 임사홍의 아들이다 이날 밤에 임사홍의 집에서 잘못하여 불을 내었으므로 옹주는 이웃집에 의탁 우거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사홍은 소인이다. 불의로서 부귀를 누렸는데 그 아들 임광재가 이미 공주에게 장가를 가고 지금 임숭재가 또 옹주에게 장가를 갔으니 복이 지나쳐 도리어 재앙이 발생하여 불이 그 집을 태워버렸던 것이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니 천도는 속이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당시에도 임사홍과 임숭재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튼 연상군은 그 많은 여동생 중 휘수공주를 가장 아꼈다고 하며 여동생에게 땅과 재물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연상군이 휘수공주를 가장 아꼈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데 아끼는 여동생을 겁탈하는 오라비가 없을 것으로 휘수공주의 몸을 얻기 위해 연극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휘수공주의 남편 풍원이는 갑자사와의 불을 지핀 임사홍의 아들로 이름은 임숭재이며 풍원이는 성종의 사위로서 얻은 자기입니다. 부마의 자기는 봉관에다 위라는 지위를 붙여 점하는데 임숭재의 봉관은 풍천으로 풍천이가 되어야 했지만 형 임광재가 조선팔대의 예종의 딸 현숙공주와 결혼하면서 풍천이라는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숭재는 풍천과 인접한 풍원을 본관으로 삼아 풍원이가 되었는데 부마는 부마도위의 줄임말로 중국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부마도위란 말을 관리하는 관직으로 보통 황제의 사위가 이 관직을 맡았는데 시간이 흘러 황제의 사위를 일컫는 호칭으로 굳어졌고 조선은 이 호칭을 가져왔었습니다. 세종은 친인척이 끼어 정치판이 어지러워질 것을 염려해 부마과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받았고 이후 부마는 벼슬길이 막혔지만 대신 넉넉한 녹봉을 받았습니다. 부마는 외교행사나 궁궐 예식에 얼굴을 비치는 정도로 존재감을 알렸고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게 부마의 도리였지만 휘수공주의 남편 풍원이는 조용히 살지 않았습니다. 성종대회는 임사홍이 유배를 다녀오면서 정계활동을 잘하지 못했고 또 임승재의 활동도 아주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1494년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풍원이는 예쁜 기생을 발굴해 연산군에게 바치는데 열을 올렸고 이에 연산군은 부마는 뼈슬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풍원이를 장학원의 책임자인 제조로 임명했습니다. 장학원은 국가와 왕실의 공식 행사를 맡아보는 관청으로 음악, 노래, 춤을 담당했는데 공연하는 기생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기생교육을 구실삼아 풍원이에게 아리따운 기생을 마음 놓고 발굴하도록 면허를 내준 것이며 풍원이는 이 면허를 유용하게 사용해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고 무시할 수 없는 권력자로 떠올랐습니다. 기생을 궁궐에 상주시킨 일, 미인을 왕에게 바치는 업무를 보는 관직 채용사의 탄생은 풍원이의 작품으로 초대 채용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숭제는 이미 시집간 자신의 누이동생인 문성정 이상의 철호하여금 연산군의 시침을 들게 했는데 문성정 이상은 세종의 오남 광평대군의 증손자입니다. 연산군은 휘수공주에게 많은 선물을 내렸고 이 선물은 휘수공주에게 비극의 화살로 돌아왔는데 남편 풍원이가 공짜 경품처럼 덜컥 쏟아진 임금의 선물을 수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내가 임금에게 몸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앓게 됐고 야사에서는 이에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는데 정절을 잃은 휘수공주는 어이없이 남편마저 잃은 것입니다. 세상 여자는 물건처럼 여기던 풍원이가 아내만은 끔찍이 사랑했던 것인지도 모르는데 풍원이가 부마의 도리를 지키고 살았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연산군과 가깝게 지내려고 연산군을 부추겨 분골과 자신의 집 사이에 있는 민가 마흔채를 허물고 지름길을 닦았는데 연산군이 지름길을 이용해 휘수공주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임숭제가 죽자 혹시 임숭제가 죽어서라도 그런 사실을 발설할까봐 그의 빈소에 환관을 보내 광각을 열고 이대 무쇠조각을 물렸다고 합니다. 1506년에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휘수공주는 그동안 누렸던 혜택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는데 연산군으로부터 받은 누비 및 집 등을 반납해야 했고 웅주의 시아버지 임사홍은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당시 반정을 주도한 공신들은 임숭제도 똑같이 부관참시하고 가산을 정몰해야 한다고 했지만 휘수공주가 살아있다는 이유로 중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연산군 때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신록이 보면 1530년에 웅주의 사위 최극광이 도박으로 전재산을 날려 어렵게 살자 웅주의 딸도 성종의 지친이라며 중종이 재산을 되찾아준 일이 실려있어 중종의 덕분에 그런대로 잘 살아간 듯합니다. 조선왕조신록과 반대로 야사에 따르면 웅주는 반정세력에게 숙청당했다고도 하고 돌팔매에 맞아 죽었다고도 하지만 웅주와 임숭제의 묘소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야사는 야사일 뿐입니다. 오늘 조선공중비사는 오빠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남편이 불러온 비극 휘수공주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